이 음악이요. 제가 공항동 오디오클럽 오디오키드랑 같이 있었을 때 차평사점이 설계한 모든 제품들과 가장 테스트할 때 많이 쓴 음악입니다. 마리아 파란 두리의 오라클이라는 곡이에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. 저는 여성 보컬 이런 목소리를 좋아합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. 제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으로 가진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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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